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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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지금 좀 시간이 좀 늦긴 했는데 제가 스케줄이 뭔가 되게 많다 보면 진짜 시간이 이때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저번 주도 너무... 아니 저번... 저번 주였나? 저번... 저번 주였나? 저번 주였나? 뭔가 되게 느리게 지나간 느낌이기도 한데 월요일에 참방했었네요. 월요일에 좀 일찍 했었네.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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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찍 했었구나. 맞아요. 그래서 일찍 하긴 했는데 그때도 그때도 그때밖에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때 해야 되겠다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제가 또 영상통화 팬사인을 했는데 이제 스테이께서 그때 왜 했냐? 내가 못 봤잖아.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든 이렇게 껴놓을 수 있도록 주말에 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시간이야. 시간은... 시간 없다는 건 다 핑계잖아요. 그쵸? 시간 없는 건 핑계.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네. 시간은 만드는 거예요. 물론 시간은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 지나가는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가 초능력이 있는 이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이상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지나가는 시간은. 그래서 언제나 나의 시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되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깨어있을지 모르는 게 그게 좀 걱정되긴 하는데 제가 최대한 노력해서 주말에 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볼게요. 잠자는 시간은 아끼지 말아요. 네? 잠자는 시간은 아끼지 말아요. 잠자는 시간은 아끼지 말아요. 잠자는... 잠자는 시간은 아끼지 말라. 그게 무슨... 아끼지 마. 아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끼지 마. 벌써 오늘 좀 뇌가 안 돌아가요. 아니 원래 제가 잠시간은 안 아끼는 거 같은데? 그쵸? 아끼는 스타일은 아닌 거 같아요. 약간 뭔가 할 게 있으면 그때그때 잠이라도 포기해서 하는 스타일. 어떻게든. 잠을 많이 잘하는 거구나. 내일 출근이 되려면 모르겠다. 안 돼요. 빨리 자야 돼요. 빨리 자요. 빨리 자. 빨리 자. 안 돼. 근데 오늘 차례의 방을 약간 좀... 자당가라고 생각하면서 했으면 좋겠네요. 잠깐만요. 이거를... 지금? 예스! 오케이! 오케이! 네! 시작 전에 좀 더 이것저것 얘기해볼까요? 뭔가... 여러분... 여러분들은 좀 더 약간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약간 느낌이랄까? 이것저것 되게 많이 떴구나. 나는 5번. 매니아크. 클리치 모드. 노래 좋아요. 좋은 노래. 왜 없지? 여기 있다.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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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준비를 해놓고 날씨가 좀 많이 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닌가? 아닌가? 날씨요. 날씨. 날씨가 좀 많이 풀리지 않았나 싶어서. 다시 또 추워지는 것 같기도 했는데. 또 오늘 뭔가 좀... 뭔가 되게... 따뜻했던 것 같기도 하고. 꽃 구경! 꽃이라니 저는... 하나의 TMI일 수도 있는데. 꽃을... 꽃에 대한 관심이 진짜 1도 없었어요. 지금도 좀 제가 노력하는... 노력해서 이제 뭔가... 꽃에 대한 그런... 아름다움을 아는 것 같은데. 약간... 뭐라 해야지? 약간 아니 아니지. 옛날부터 꽃은 그렇지? 약간 되게 많은 뜻을 가지고 있고 뭔가 되게 예쁘다는... 예쁘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 뭐라 해야지? 막... 맞아요. 막 엄청 그렇게 생각 안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모르겠어요. 최근에... 왠지 모르게 되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벚꽃. 그래서 뭔가...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이제 꽃들도 엄청 많이 필 거 아니에요. 코도 아프고. 완전히 귀요. 오 마이 갸시. 그래서 꽃 구경할 생각이 좀 많이... 신나 있는 것 같아요. 맞네. 하나의 또...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만 또 하나의 TMI는... 뭐였어요? 언제였지? 수요일 날에... 아니지. 화요일 날에. 그렇지. 화요일 날에? 화요일 날에... 갑자기 코가 엄청 아픈 거예요. 숨도 못 쉬고 엄청 막히고 제가 진짜... 이게 비염이... 정말... 괜찮았다가 이렇게 막 가끔씩 확 오는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또 괜찮아져서 무사히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환절 기이스. 예? 오 마이 갸시. 맞아요. 화요일 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쇼 챔피언이 있어가지고 내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좀 많이 걱정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나머지 않아서... 나쁘지 않았어. 그래서 무사히 했었던 것 같아요. 예스. 다행히... 이 코미너들이 정말 빠르게 굉장히 should I mean it's really fast what wa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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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feel like I can see I completely lost it um uh um 예, 내 sinus problem got really really bad on Tuesday It just came out of nowhere I was worried because I have to sing on the next day I was like I'm gonna have to do what? So I quickly went to the hospital to check it out I guess they gave me some medicine, they gave me spray things 그리고 그리고 왕쥬 어차피 음... Tell JYP I love him I mean, he's probably not here, but... Yeah, I'll make sure to tell him Oh, I saw a really cute question Chana, I need your help How do I talk to my crush without having a hard time? I mean, it takes courage And you need to be prepared for the results How do I say results? You need to have your feelings set and your mindset set To be ready for rejection You never know what could happen I mean, I mean, like, you know I mean, it could be acceptance or rejection It's like a 50-50 chance, right? But, um... I guess, like, even if you really, really like that person Try not to expect too much Or else you'll get more hurt But, um... I mean, it's probably different for everyone I mean, some people could be like Oh, you know, I really like you, can we go out? But then they'd be like Oh, no thanks And they're like, oh, okay There's these kind of people And there's people that are like Oh, no! What? I mean, what... What was... You know, what... What didn't I have? Like, like... They could, you know, get full depressed So, um... Yeah, just be prepared for... Um... You know, just... Uh... Because there's a chance of getting rejected But... In... Yeah, try... Man, it's so hard to... Help out But, um... Yeah, just try not to think too much about it And, um... Just be you! Yeah, if you wanna confess You gotta, you know, confess But, um... Just be you Sorry, I'm... I'm really... Horrible at... Advices Can't speak the Australian accent Um... It's hard to do it If you, um... Tell me to do it But, uh... Yeah, I think I am... Speaking the Australian accent But, uh... Yeah! Here it is! Oh, that was a good comment Um... If you ever get rejected Then it's their loss Not yours Yeah! There you go Yeah It boosts up your confidence as well That was a really good Comment Um... Yes, okay Anyways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요? Ah, 오늘 영어... 영어 듣기 평가 중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게 또 공평하게 이렇게 하고 싶어하다 보니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네, 오늘의 첫 번째 영상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찬이가 준비하면 오늘의 첫 번째 영상 같이 한번 봅시다, let's go! Let's go! Let's go! Just stop it on cause I'ma go on my way 잠깐 눈을 감아서 보는 밤 어차피 아무것도 안 보인다 뭘 기대한 걸 다 눈을 쳤도 똑같아 빛 하나 들지 않은 여기 외장길 가로등은 우리 눈에 고장났지 헐어버린 신발 밑창에 남긴 발자치는 얼만가 지워둬 침첩은 퍼질 것 같은 자 털을 못할 것 같은 자 내게 더 많은 건 뺏어갔지만 여긴 내가 떠난 마지막 way 이제와 날 위로하지 마 I'm still on my way 길을 걸어가다 falling down I'm falling down The street is desolating 난 또 blackout 출발 남은 space now The street is isolated You're a st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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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Just stop it on cause I'ma go on my way Every day I'm out of walking 자꾸 내 맘은 더 어둡지 고독하진 맘들 런킹 갈보만의 길은 내가 그려도 너를 향해 버린 맘은 blue 안 보여 even in the moon I'm still on stray I'm still on stray a stray a 다시 넘어질 것 같을 때 바른 곳 갈 것 같은데 됐어 말이고 뼈 살 같지만 여긴 내가 걷는 마지막 이제와 날 위로하지 마 I'm still on my way 길을 걸어가다 Falling down I'm falling down The street is desolated 난 좀 blackout 숨만 남은 space down The street is desolated I'm still on my way Just stop it all Cause I'ma go my way 잘생겼네 우리 리노 네 방금 본 영상은 우리 Stray Kids의 Lonely Street 비디오였습니다 그리고 Lonely Street도 우리 앨범의 다섯 번째 트랙이죠 근데 또 이렇게 음악, 뮤직비디오 영상으로 이렇게 담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뭔가 딥한 그런 감정들이 확실히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롤리 스트리트 어땠어요? 아니면 이것저것 궁금한 거 있나요? 너무 춥고 힘들어 보였어요? 맞습니다 저는 약간 그런 성향이 있어요 약간 너무 춥거나 그치 너무 추워지면 제가 코가 엄청 부어요 Like My nose gets really really swollen When it gets really really cold I don't know why It's bigger already but it gets bigger I hate it But Yeah And so it was like It was just so cold And Especially for 땡 as well So like I look so Unnatural It was like I was like Bloated 약간 얼굴도 되게 부어있었고 엄청 추웠어요 또 하나의 추가 약간 TMI를 알려주면 제가 입술이 엄청 텄었잖아요 그거 완전 일부로 네 완전 진짜로 찢어진 입술이었습니다 물론 조금의 메이크업도 같이 들어갔지만 근데 애초에 제가 그날 좀 피곤해서 그런지 아니면 추워서 그런지 애초에 엄청 건조했었어요 저도 원래 제 입술 관리 잘 안 하기도 하고 엄청 건조했어서 그냥 그 상태로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그대로 네 한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입술은 또 과학적으로 봤을 때 입술이 또 회복력이 입 쪽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회복력이 되게 빠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니 그렇지 그날 밤 자기 전에 바슬린 엄청 두껍게 바르고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완전 멀쩡했었어요 No problem No problem 완전 괜찮았어요 스테이 스테이들이 이거 잔잔하다고 노래 추천했는데 어떤 유튜버분이 이 정도가 스테이에겐 잔잔한 거예요 라고 했어 근데 되게 잔잔하긴 하잖아요 Looney Street이 그치 되게 잔잔한 편이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들이 중간중간에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ですね 어 depicted 네 когда 입술에 띄게 됐어요. 아,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I smiled and it just ripped on the spot because it was really cold. I was pretty tired too and then so my lips were really really dry and I don't take care of my lips anyway so, yeah, they like ripped on the spot and I was like, oh, there we go. We'll go with this. And they were like, why did you do that? But then it was fine. And then that day, when everything finished and then before I went to bed, like, like, you know, just, just threw Vaseline onto my lips, slept, woke up, and they were fine. So, all good, no worries. 너무 궁금한 거 있나요? 저는 이 노래 내 최애곡이에요. Oh, wow! 뭔가 기분이 좋네요. 롤리스트리 완전 자장가지. 롤리스트리지, 롤라바이군요. 눈물 연기 비법 제가 눈물 연기를 잘 하고 싶어해요. 눈물을 잘 못 흘리는 거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게 잘 안 될 거 같은데 어떡하지?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 말까? 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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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지? 생각해야 되는 거구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절대로 안 돼. 아마 시간이 꽤 걸릴 거 같아서 네. 넘어가는 걸로. 또 궁금한 거 있나요? 롤리스트리트에 대한. 눈? 눈에 압력 주면 눈물 나던데 안 돼요. 안 되는 거 같아요. 해봤는데 안 되는 거 같아요. 롤리스트리트에 또 다른 TMI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롤리스트리트를 한번 열어볼까나? 롤리스트리트 보컬 에디팅 내가 했나? 기억이 안 나네. 제가 했던 거 같긴 한데 제가 했어요. 맞아요. 롤리스트리트 보컬 에디팅을 완전 제가 했습니다. 왜냐면 이미 열어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가지고 애들이 그 녹음한 데이터를 그냥 바로 얹혀서 거기서 이제 수정할 부분들을 수정하고 튜닝을 이것저것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에디팅을 생각보다 금방 할 수 있었던 거 같습니다. 롤리스트리트 여기 있어야 돼. 어디 있지? 아닌데? 이렇게? 뭐야? 완전 그리 됐구나? 롤리스트리트은 거의 다 다시 녹음했던 거 같은데? 아마 다 다시 녹음했었을 거예요. 어쨌든 네. 오늘 저랑 같이 롤리스트리트를 같이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예스. 좋아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넘어가 볼까요? 오마이갓이 깜짝아. 깜짝 놀라. 진짜 소름 끼치는 노래인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바로 이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노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렛츠고! 렛츠고! 라우츠고! 렛츠고! 이리스. 쥬워. . 가려진 시간 속에 뛰는 난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 다가오는 겨울꽃의 light 하루만 더 견뎌본다 너와 나 피어난 날 불어온 날 그리웠던 너와의 만나 Feeling alive 꽃잎이 떨어지는 날 기다릴 때 I'm here always 싫은 말들이 힘들었을까 널 모른다고 생각할까 그늘에 비치렸던 너 내밀어 내 손 잡을 수 있게 Cause I'm right here waiting for us 때로는 두려웠어 다시 놓지 않을 것 같았어 손 꼭 잡은 채 그 엎은 순간이 더 더 안을 널 놓지 않을게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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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 기다린 밖으로 I would never let you flow 길고 길었던 기다림 끝에 차가운 공긴 끝이고 따뜻한 온기로 얼어붙었던 내 맘도 녹아 얼어있던 네 맘을 이제 녹여줄게 Cause I'm right here waiting for us 내 눈을 두려워있어 다 싫어지지 않을 것 같아서 두 손껍 잡은 채 그 어떤 순간이 더 좋아하던 널 멈춘다는 게 바라보 바라보던 널 마주가 다 없었던 널 눈물이 없게 기다린 마지막 온몸으로 안아줄게 노래 괜찮네 사실 저도 약간 저희 곡들을 완전 빵빵하게 듣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서 느낌이 다르네요 I like the flower emerges It's... 맞아 이게 저희가 이거 언제... 언제 만들었었지? 만든 지 좀 아니 막 좀 된 건 아니고 만들었을 때 그때 저희가 이제 이번에 들어갈 앨범 그 날짜가 한 3월쯤일 것 같다라고 해서 뭔가 그러면 완전 약간 봄에 맞는 뭔가 꽃들이 상상될 수 있는 따뜻한 노래를 만들어보자 라는 그런 의견으로 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만들게 되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뭔가 이제야 이제 꽃들이 좀 피기 시작할 때 듣기 진짜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스테이도 꼭 뭐라 해야지? 기회가 된다면 이 노래를 꽃들 보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원래 처음에 그룹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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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이 머리가 그룹 우리 모두 만나면 또 이제 만나면 우리가 만나면 다시 만나면 그 노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걸로 그 곡의 그림은 여름 꽃이 опер하는 꽃이. 그 노래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그 노래처럼 만들었죠 보컬들을 다 가이드 거 썼어요 애들이 너무 잘해서 그냥 그대로 썼던 게 있어요 근데 머디 워터도 마찬가지로 그랬던 거 같고 한번 열어볼까요? 배고파요, 알아요 조금만 참아요, 괜찮을 거예요 조금만 봐봐 여기 있다 이렇게 있네 애들이 진짜 너무 잘 불러서 이게 가이드 보컬들이다 보니까 조금 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보컬 에디팅이 들어가면 보컬 녹음하는 파일들이 더 좋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한번 틀어드릴게요 가려진 시간 속에 뛰는 날 그대가 보고 싶다 가까이 다가오는 겨울 끝에 라인 하루만 더 견뎌 본다 너와 나 피어난 날 불어온 날 다 너무 잘 불렀다 2인도 진짜 잘 불렀다 3인도 진짜 잘 불렀다 2인도 진짜 잘 불렀다 아마 모른다고 생각할까 그늘에 빛이 없던 너 내밀어 내 손 잡을 수 있게 Cause I'm right here Waiting for us 때로는 두려워 있어 다시 오실 안을 것 같았어 손 꼭 잡은 채 견딜 순간이 덮쳐왔던 널 놓지 않을게 피어난 대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피어난 대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훨씬 잘 불렀던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훨씬 잘 불렀네 참고로 들었을 때 지금 살짝 오토툰도 걸려 있거든요 이유는 이게 가이드였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건 상태로 가이드를 뽑았었고 대신 그 완전 본 녹음에는 다 끈 상태로 이제 다시 제 다시 에디팅 했어가지고 아 이거 끈 거 아 그래요 한번 들어줄게요 끈 상태 Cause I'm right here Waiting for us 때로는 두려웠어 다시 놓지 않을 것 같아서 Not bad 근데 들려요 약간 조금 약간 애매한 그 부분들을 잡는 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오더툰을 쓴 건데 어쨌든 가이드 때는 그렇게 했었고 지금 나와 있는 음원에서는 완전 그냥 정확히 맞춰져 있는 그런 에디팅된 보컬들입니다 근데 와, 아 ro or people who are very experience with music and you know the whole concept of recording what you heard before was yeah there was a slight auto-tune on it reason being was because you know when we first wanted to get the confirmation for the song we didn't have too much to tune all the vocals yet so we were like okay we'll put on the auto-tune and just make it kind of natural just for the confirmation and then after it got confirmed 오케이! 그래서 모든 오더 튜닝을 꺼냈고 그리고 모든 보컬을 다시 재겨냈어요 그래서... 이게 가이드라서 오더 튜닝을 들어도 되었을텐데 근데... 실제 노래는 오더 튜닝이 없지 그냥 자연스러운 튜닝이 되었을텐데 그래! 이 노래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 리노한테도 일단 물론 모든 사람들 다 너무너무 잘해 와줬는데 이때, 그때 한참 막 엄청 바빴을 때였어요 약간 연말 무대도 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도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리노가 또 본인이 해야 하는 그 역할도 너무 잘 해줘서 리노한테 따로 칭찬해주고 싶었어요 우리 악마토끼! 잘했어, 아주 잘했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스트레이 키즈의 피어난다 같이 한 번 듣게 되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맞습니다, 그때였어요 끝까지 한 번 듣고 싶어요 司令에 있는 게 있어 그렇지,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промо 끌이기 때문에 정말 천천히 있긴 했어요 하신 제 전화 대학자마자 조금만 더 해봤던 것처럼 실망할ENCE 오늘 네, 그래서 지금 이 날은 모든 분들의 리액션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리액션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의 리액션을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아, 왜이든... 아, 왜이든... 아, 왜이든... 아, 이 진짜 웃음이 되게 웃음 근데 anyway, he was listening to the album and I think he was a little tipsy but anyway, he listened to Waiting for Us and he was like, oh, he really reminds me of like a church song and it's true because I don't know for me, because I grew up, you know you know, going to church like going to church in Australia and then there's a lot of good church songs out there as well, right? and I think a lot of the inspiration with the melodies and stuff just came from that so I think that's how I think that's where he got it but oh wait, oh, is it again? wait, let me look you know, there's so many reactions it's just so good to see it's really fun to watch all your reactions I think it was this one yeah, Musa love like Musa does good ones too Nox Hill Josh Reacts oh yeah, it was JR yeah, it was JR yeah, this one was so good I watched this whole thing yeah, I think I'm a he's always a vocabular dreaming dreamers yeah, I think I'm a dreamer just all your reactions so good so good I think I really don't know the reaction videos how do you think it's a lot? we have dancers we have Australians yeah thank you so much for you know, just reacting to your stuff yeah, there's Andy and Andy and Jazz former therapy, yes yes, I watched his a lot yeah, it's so much more thank you to everyone anyway, yeah, yeah, 어쨌든 the reaction videos are so bad I think it's so bad I think it's really good absolutely yeah, so let's go let's go now, it's just last one one left left I think that this song is really really, I think it's really good I think it's so good so I can listen to you I thought it was also all the time so today's last song by the end right, it's also it's correct 어... 네, 이게 시간상 좀 슬슬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어... 이야기를 길게 얘기할게요 왜냐면 얘기할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이것저것 얘기도 나누고 싶어가지고 아, 나 뭐 좀 시킬까? 엄청 배고프네? 뭐 먹고 싶긴 했었어요 아, 요새 제가 월... 처음으로 원래 잘 안 봤었어요, 네 먹방을 최근에 다시 엄청 빠져가지고 네, 어... 이게 다 비 선배님 때문인 것 같아요 아, 제가 또 비 선배님 이제 시즌 비 시즌 챙겨보다가 이제 비 선배님이 또 이제 정말 잘 먹는 분들이랑 같이 이제 콘텐츠를 그 영상들 다 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챙겨봤죠? 그래서 요새 저도 그 식욕이 엄청 올라왔어요 진짜로 그래서 막 막 이거저거 엄청 많이 먹고 고기도 엄청 많이 먹고 그러는 것 같아서 네, 이따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그러니까 식욕이 많아지고 정말 많이 먹다보니까 안 먹을 때 뭔가 이 비어있는 느낌 때문에 계속 배고프... 배고파... 계속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예, 오줌 시켜야 되겠다 제가 너무 배고프다 여러분들 뭐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게 있으면은 아, 봄이라 그런 거예요? 봄이라... 봄이라... 봄이라 그런 거구나? 성장... 성장기는 많이 먹어야지 맞아요 맞아요 사실 지금보다 더 크면 좀 욕심이긴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어쨌든 지금 스키즈 평균 키가 2m인데 여기보다 더 클 필요가 없긴 해요 근데 어쨌든 더 크고 싶은 그 욕심은 있으니까 어, 확실히 잘 먹을 수 있을 때 잘 먹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 근데 너무, 너무, 너무 크... 너무, 너무 큰가? 뭐 그거는 스테이가 생각하는 그 어, 생각하는 정도로 네 한번 가볼까 해요 어떻게 해요, 좀... 그렇죠, 2m인데 굳이 더 클 필요 없죠 네 맞아요, 우리 키즈들 너무 커서 더 크면 큰일 나,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왜냐면 평균 키가 2m인데 아, 근데 확실히 오늘 이제 인기가요 하면서도 뭔가 느꼈던 게 욕심을 좀 내도 될 거 같아요 저희가 평균 키가 2m인데 근데 또 막 봄은 우리 MC분들, 우리 연준이도 너무, 이게 거의, 거의 한 3m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따라잡을 수 있게 많이 먹고 많이 자고 그러고 있어요 뭐라는 거야 어쨌든 이따 뭐 먹을지 여러분들한테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우리 연준이 3m 하자 아우, 연준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아, 몰라, 너무 귀여워 어쨌든, 네 오늘 찬일방의 마지막 곡 그리고 우리 오딩레리의 마지막 노래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가봅시다, 렛츠 고! Let's go, Felix! Let's go! Yeah! 즙! 4-shadow with the members, scoring goals like a team player Execute the shadows all around me, call me demons like that 선택 모든 색을 좋아하는데 굳이 칙칙한 운동화 신지 않아도 돼 더 불러 빡세게 묶고 당당히 걸어가다 번 내 앞에 있는 것들 뒤에 서 있게 돼 누굴 원망하는 것도 속간 아픈 척도 난 티를 절대 내지 않아 유치한 건 변호 널 원망하는 것도 속간 아픈 척도 다 튀어버린 진을 띄고 앞만 보고 달려 Feelin' so fly, feelin' so fly, feelin' so fly, feelin' so fly This my lifestyle, this my lifestyle I'm breathin', workin', movein' You gotta listen for once 우린 go in, 우린 말은 후에 내리는 빗물 다 바꿔놓지 세상의 기준 너도 모르게 흠뻑 젖지 탁한 공기 대신 맑은 공기 섭취 흡탑물, run it, run it, run it, run it, water 흡탑물, 물을 잊지 말고 빨리 꺼줘 흡탑물, 고의 물은 가리고는 water This is our flow, just step off the show 흡탑물, 머리머리머리머리머리 water 흡탑물, 고의 물은 가리고는 water 흡탑물, 고의 물은 가리고는 water This is our flow, just step off the show 땀을 빠진 거면 씹어봤자 너 입만 나쁜 이까봐, 저 랩 받듯이 삐끗에도 현실은 반드시 하루 짼듯이 약초 풍기는 내게 내가 튀김친 패브리즈 한참 전에 내린 빗물 고여있지 아직도 나 악함을 멈칫하게 만드는 과속방지터 삐끗, 삐끗, 찢겨도록 더 피곤 이미 내 발바닥은 이 바닥에 딱 붙어진 니꺼 Go it more, 겨울대로 보여군 제법 탁한 수질, 오염, 추범들 황급히 대피 흘러내려다 또 피해 진상규명 시급해 다들 랩이는 여금만 랩이고 나 몰라 잠옷은 쟤네가 떠넘 김 문통에 더하기 먹통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기분이야 버지씨 고개를 바짝 터드는 겉바다 판에 삶틀고 물이 저 뚜껑 닫아 거리를 깨고 씌오 오늘은 내가 청소 담당 Feeling so fly, feeling so fly Feeling so fly, feeling so fly This is my lifestyle, this is my lifestyle Breathing, working, moving, sit down and listen for once 우린 go in, 우린 말은 후에 내리는 빛물 밥 바꿔 놓칠 세상의 기준 너도 모르게 흠뻑 젖지 탁한 공기 대신 맑은 공기 섭취 흑탑물 Run it, run it, run it, run it, water 흑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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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 물은 gotta go in water This is our flow, just step off the show 흑탑물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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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흑탑물 지저말고 흘러가라 흑탑물 고의 물은 gotta go in water This is our flow, just step off the show 흑탑물 네, 방금 듣는 노래는 우리 쉐이키즈의 Muddy Water였습니다 우리 창월이 그리고 현이, 그리고 하영, 그리고 펠릭스의 스페셜 유닛이었습니다 우우 멋지네 너무 좋다, 맞아요 맞아요, 이게 확실히 약간 그 오드스쿨 힙합 느낌이 있어가지고 저도 약간 어쩔 수 없게 이게 리듬이 이렇게 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뒤로든 앞으로든 이게 그 BPM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그 리크스가 또 가사를 너무 잘 써 다 가사를 너무 잘 썼는데 리크스가 진짜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약간 이 갈고 이렇게 쓸 줄 몰랐어요 이 가사 이게 확실히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리크스의 그 목소리로 이렇게 랩하면 너무 멋있어요 아 그래요? 약간 사이월드 감성이구나 사이월드면 엄마가 게임했던 생각밖에 없나요 약간 그 너구리 게임 있었는데 그것만 기억나요 아닌가? 잘못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틀린 거일 수도 있어요 착각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흑창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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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중간에... 이거 한번 보여줘야겠다 이제... 문희야 여기에 있을 거예요 여기 있다 이거 맞는 거 같은데 맞겠지? 맞는 거 같은데 어, rain falling on my face I'm washing off that sweat off Making me cleaner than the dirt on my high top Suffering from the winter throughout me But makes me tougher Energetic young star like me Loss plain and muddy water Looking back at what you said Behind my back, doesn't matter Cause I'm a winner, strong believer 24-7 with the members Scoring goals like a team player Execute the shadows all around me Call me Demon Slayer 선택 모든 색을 좋아한 어때 굳이 침식한 운동화 신지 않아도 돼 더 불러 빡세게 묻고 당당히 걸어가다 본 내 앞에 있는 것들 뒤에 서 있게 돼 누굴 원망하는 것도 속간 아픈 척도 난 티를 절대 내지 않아 유치한 건 별로 널 원망하는 것도 속간 아픈 척도 다 튀어버린 진을 띄고 앞만 보고 달려 Feeling so fly, feeling so fly Feeling so fly, feeling so fly This my lifestyle, this my lifestyle Breathe in, work here, move in Sit down and listen for once 우린, go in, 우리, 말은, 후에 내리는 빗물 다 바꿔놓지 세상의 기준 너도 모르게 흠뻑 젖지 탁한 공기 대신 맑은 공기 섭취 흡탕물 Bud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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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흡탕물 아 이거 진짜 녹음 진짜 잘했는데 이거 인강 한번 들어봐봐요 우린, go in, 우리, 말은, 후에 내리는 빗물 다 바꿔놓지 세상의 기준 너도 모르게 흠뻑 젖지 탁한 공기 대신 맑은 공기 섭취 이게 약간 뭔가 이 마이크 한 마이크에 이렇게 두 명이 이렇게 해서 뭔가 했었을 것 같잖아요 아 아니요 이거 아예 진짜 따로따로 녹음해서 그 호흡을 따로따로 맞췄어요 뭔 말인지 알죠? 따로따로 녹음해서 근데 따로따로 녹음한 게 호흡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린, 우리, 후에 다 바꿔놓지 세상의 기준 탁한 공기 대신 맑은 공기 섭취 어우 아 마지막에 불을 까리겠구나 봉기 대신 맑은 공기 섭취 자 이거 어떻게 해? 아 못해 자 그리고 이것도 이것도 들어봐야지 going, 마른, 내리는, 빗물 너도 모르게 흠뻑 젖지 그래서 결관물은 맞는 거 같은데? 나도 헷갈린다 잠깐만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훅 부분도 애들이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빠진 거면 씹어봤자 내 입만 아프니까 배추 랩받듯 삐끗해도 현실은 반드시 하루 잔 듯 약초 풍기는 내게 내가 튀김친 패브리즈 한참 전에 내린 빗물 고여있지 아직도 나아감을 멈칫하게 만드는 과속방지턱 삐끗 삐끗 찢겨도록 더 피껌 이미 내 발바닥은 네 바닥에 딱 붙어진 스티커 오 마이 갸스 어떻게 저렇게 해야하지? 진짜 애들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현진이도 그렇고 창기도 그렇고 진짜 한이도 그렇고 닉스도 그렇고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러지? 한이가 진짜 현진이도 그렇고 현진이도 이거 현진이도 그렇고 느낌이 너무 잘해 고매 네이머 슬라이더 선착 모델색을 좋아하는데 굳이 찡칵한 운동은 신지 않아도 돼 더블란 빡세게 먹고 당당히 걸어가다 번데 앞에 있는 것들 뒤에 서있게 돼 누굴 원망하는 것도 속에 나픈 척도 난 티를 그래서 뭔가 근데 제가 제 입장에서는 어쨌든 약간 트랙 구성이랑 좀 정리하는 거 하는 거랑 그리고 애들 녹음받아줬었는데 사실 녹음받는 그 세션은 엄청 빨리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입장에서는 이게 프로덕션이 되게 빨리 끝났구나 이거였는데 근데 알고 보니 이제 애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가사를 쓰고 이렇게 서로 맞추는 거 이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약간 생각보다 아니 녹음은 되게 빨리 끝나고 그랬는데 근데 그 뭐냐 만드는 과정 그 자체는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되게 신기했었어요 근데 녹음은 진짜 너무 너무 잘해가지고 좋았습니다 신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애들 또 가사에 맞춰서 이것저것 약간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소리들 사운드들 같이 넣어봤고 특히나 여기 뭐냐 들리려나? 들리려나? 뭔가 약간 스프레이 소리를 넣었어요 뭔가 이것저것 많아요 근데 저도 뭔가 이거 같이 도와주나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매우 즐거웠었습니다 예스 이렇게 해서 네 우리 Stray Kids의 Ordinary 앨범을 다 듣게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어땠어요? 뭔가 그 그냥 전체적으로 앨범 자체가 어땠는지 뭔가 궁금했네 진짜 뿌리는 소리 나네 맞아요 형 너 블루베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너무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명반? 그래요? 앨범 너무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거 보면 안 되겠다 이게 칭찬이 많아지면 이게 뭐야 칭찬이 많아지면 이게 약간 되게 기분이 이상해져요 근데 네 뭔가 확실히 이번 미니 앨범 많은 분들한테 뭔가 되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된 것 같아서 뭔가 너무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들도 너무너무 좋아했었고 사실 그거면 저는 이제 그거면 되거든요 애들만 행복하고 애들만 너무 좋고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이러면은 저도 마찬가지여가지고 네 우리 Stray Kids 멤버들 행복하게 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가 어 뭔가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게 근데 물론 우리 Stray Kids 멤버들의 노력도 있었던 것도 진짜 당연한데 여러분들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도 당연하... 당연하다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하고 싶었어요 땡큐 정말 너무너무 고마워요 부끄럽네요 아하 아니요 저는 진짜 우리 Stray Kids 너무 자랑스러워요 진짜 I mean I'm really proud of the members as well but I'm really proud of you guys too I mean I mean I said it earlier but if I say it in English I am really really happy um when you know when the boys are happy and um after you know just seeing um you know what Ordinary has done um they were like they were so happy they were really really grateful they were really really proud of just everything and that just made me feel so proud as well and um the fact that we could you know do all this was um ever since debut ever since you know pre-debut you know we've been improving not only like skill-wise but like just overall we've been step-by-step you know improving what we're doing but um of course the members um have done have played a role in you know that process but um we probably wouldn't have been able to you know reach this far if it wasn't for you guys and um that is a straight up fact that is you know a very important thing that I have to that we definitely acknowledge and that we definitely know and um yeah it's all it's all because of you guys and it's all because of you and it's all because 정말 여러분들 덕분이어서 정말 너무 고맙다고 진짜 한 번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제가 너무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떡하지? 너무 고마워요 사실 아직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큰 선물 받은 만큼 네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해야죠 어떡해 그게 당연한 거잖아 Like I mean we still we still have a long way to go we still are lacking in so many aspects but with the energy that you guys give us oh my voice cracked with the energy that you guys give us um you know the strength and you know the support that you guys give us we have to we have to you know we have to keep on going forward we have to keep on um trying harder for you guys for us as well but for you guys because you guys are important to us so yeah thank you thank you so much that's what I can say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하고 싶었어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것저것 또 얘기를 나눠볼까요? 찬아 밥 안 시켜? 시켜야 되는데 네 이 노래 옛날에 불렀었는데 이 노래 옛날에 불렀었는데 아 그때 약간 그 노래들 엄청 많이 들었었네 미네블러스 미네블러스지 찬아 밥 시키자 뭐 먹을까요? 뭐 먹을까요? 뭐 먹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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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졸려? 안 졸려요 안 졸려요 아마 보일 거예요 저는 약간 피곤하거나 졸리면 얼굴 엄청 부어요 특히나 약간 여기 이쪽이 엄청 붓고 여기도 엄청 붓고 코도 엄청 부어요 그래서 약간 완전 다른 사람들 완전 다른 사람들 몇 시간이야? 이게... 1h25분 네, 1h25분 너무 늦어? 3h25분 천하아, 어떻게 하시나요? 아, 네, 네 네 네 저는 최근에 최근에 제작할 수 있었는데 저는 다른 프로그램이 없어여 아니, 저는 너무 재밌어서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정말 정말 자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좋았어요 그 whole concept of, I guess, dressing up in costumes and that kind of stuff It was just really, really... The tension that it had, it was just so... It got me read so much, but it was really, really fun Not only that, I watched a lot of other different stuff I mean, I've been trying to But, yeah I actually got that recently Because, you know, there's a lot of times where we prepare our Japanese stuff as well Like, even for our All In album or our Scars album We have a lot of workers who help us a lot when we record and stuff, right? And then, sometimes the worker would say When they see Through Archer, it reminds them of a lot of... Because, you know, in a lot of movies or in anime in general, there's a lot of teams of 3, right? Like, if you think about, for example, One Piece There's, you know, there's Luffy, Ace, and... Sabo, right? And then, just that image Which, you can see Through Archer right there Like, there's... There's, you know, there's the loudest, which is Han And there's the one who, you know, who's... Who's, like, obsessed with, like, working out and stuff And then, there's the one who's trying to, you know, organize everything And then, yeah, you can just see... You can see, you know, Three Archer's characteristics In a lot of... Trios in anime, and I just think that was just really, really funny So, yeah And then, because they mentioned that And they were like, oh, yeah, like, we completely agree with you Because it makes sense, and then, yeah I'm feeling, I'm feeling my... Japanese has improved a bit, I think I've been trying to improve it I'm trying to improve it I'm trying to try to do my best I think it's fun to do the Japanese I think it's fun to learn the best It's fun to do the best We can't do it We can't do it We can't do it But we can always try to do it 우리 스테이 중에도 뭔가 일본어 잘하는 스테이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천재 삼형제 루피는 한이요? 그려지지 않아요? 루피가 한이 에이스가 뭔가 창빈이 그리고 뭔가 사부가 뭔가 그때 한참 제가 또 금발이었을 때 뭔가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일본어 잘하던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잘 하는 게 당연한 게 저는 이제 연습생 때부터 사실 배웠었으니까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에 좀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진짜로 진짜로 훨씬 더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좀 많이 아쉽긴 하네요 진짜 진짜 산하 누나랑 모모 누나랑 진짜 미나랑 맨날 대화 나누면서 이제 누르려 했는데 아쉽네요 진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 바리마스 천, how do you say SKZ? How do you say SKZ? I don't know, I think it's just a pen Sometimes I say SKZ Because you know in Korean we say SKZ Because you know in Korean we say SKZ Like a lot So we can say SKZ SKZ Because it goes SKZ But you just go SKZ It's like faster, right? You can say... What else can you say? You can say... The kids SK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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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know It doesn't really matter I mean because the meaning is the same It doesn't matter You can say Right, 사라 선배님 사라 누나 통해서 배운 일본어는 누나뿐만 아니라 또 미나랑 모모 누나도 이제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저도 일본어를 그쪽 그 사투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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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어요 Yeah, because without even me knowing Speaking with... Speaking in Japanese with Speaking in Japanese with My 선배님 And then... Because they're from that area, right? Without even me knowing I... You know I ended up Using the Kansai dialect, right? So without even me knowing I'd be like 혼마양 난데 연행? 나이 연행? 혼마니 어... 우스왜양 우스왜 Well, like I would use that a lot without me knowing And then Yeah, people would be like How do you know this? And I'd be like It's because of the 누나's 누나들 때문에 이렇게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배웠어요 이게 있더라고요 찬아, 내일 다 됐어? 맞아요 아까 다 떨어졌다 해야 되나? 다 없어졌어요 아쉽게도 다음에는 제가 직접 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진짜 어려운 것 같기도 진짜 어렵기도 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진짜 좋은 곳에서 한번 해보려고요 그 푸니엘 형 보면 완전 엄청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형 통해서 한번 잘 받아보려고요 사투리 배웠네? 맞아요 저도 모르게 사투리 배웠어요 잘 안 돼요 진짜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I don't know, I just think TikTok in general is just really fun to watch. Yeah, I'll think of something. I don't know, I wanted to do those... You know those dances where it's just really, really chill and just like... But I can't find a good one. So if you help me look for one... I saw the Addy... That one was pretty cool, but so many good people did it already, So I was thinking of something different, but I'll search. I'll try seeing something. But if you guys have something, let me know. And I'll see if I can do it. I want Felix to cover something. I want Felix to cover... Hoist the Colors. Because I think he can do it. I mean, it's really low. Yo, yo, yo... Ho... Here and there... Hoist the Colors... I can't do it. But I feel like Felix can do it for sure. So I want to see his version. I think he can do it. Never shall we die. I can't do it. So hard. I can't do it. Ew, I hate you. Yeah, um... I hate myself too. So, um... Yeah. We've got something in common. Yo... Ho... Hey, you're Felix's favorite side dish. Yeah. I think you guys are talking about the interview, right? Yeah, I see that a lot. But, um... It was funny because... For the... Because, you know, when we... Because we do rehearsals for the interviews as well. And then... The first time we did it, he said, um... Galbitang, right? And we're like, oh, yeah, that's a really good idea. But then we're like, Hey, I mean, because the question is, What's your favorite banchan? What's your favorite side dish? And we were like, Oh, why don't you say, bangchan? As a joke, right? And he was like, Oh, I'm... Bangchan-yong! Everyone was like, what? I was like, oh, I really did it! It was one of the ideas, but... I don't know if I really did it, so... It was so cute. It was just so cute. So, that became a meme. I still think it's really, really funny, but... Yeah, I'm glad that I could be... Felix's favorite side dish. Yea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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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Yo, yo, ho. Nene... OYSTERGALL. 하지 말자. 이상하다,잖아. 너무 웃기다. 찬아, 그 네일 램프도 그럼 따로 구매한 거야? 네, 왜냐면 그때 젤이어가지고 그때 재미, 웃긴 에피소드가 제가 먼저 그 그냥 젤 그거 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샀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이제 첫 산옥대 뮤직비디오 산옥대 이제 바르고 있는데 찬아, 그거 뭐야? 이러다가 제가 이거 그 젤, 제일 네일아트 그 있어서 그냥 샀어요 이랬는데 어차피 그거 그, 그, 그 뭐냐, 그 UB 그거 없으면 안 돼 진짜로요? 그래서 진짜 안 돼 그래서 에이, 설마, 이랬어 한 30분 지났어요 30분 지나면 괜찮겠죠? 이랬는데 30분 지났어요 안 돼, 안 돼 그래서 지우고 우리 이제 그 이제 스태프 누나들이 챙겨준 걸로 가지고 있는 걸로 했는데 그건 너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다 다르구나, 그래서 그래서 그 날 따로 그 램프 사서 제대로 했죠 하지만 네, 그렇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안 돼 맞아요, 이게 막 번지는 거예요 왜 안 굳지? 왜 안 굳지? 이러다가 결국 포기해서 다시 또 했지 포기해서 다시 또 했지 아, 이랬어 아, 이랬어 아, 이랬어 아, 이랬어 아, 이랬어 아, 이랬어 재밌단 말이지 야, 이랬어 차라리 그, 매니아의 노래가 되게 빨리 끝나는 것 같아 맞아요, 근데 그거는 약간 뭔가 신민일 때부터 항상 약간 그런 거를 중요시 생각했던 것 같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가끔씩 노래를 듣다 보면 뭔가 왜지, 왜 이렇게 약간 아직 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길지? 근데 알고 보니 뭔가 되게 짧은 약간 초수로 봤을 때 되게 짧은데 뭔가 노래가 되게 길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뭔가 곡 길이 초수로는 되게 긴데 근데 뭔가 되게 짧게 느껴진다 약간 이럴 때도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서 곡 구성을 항상 되게 다양하게 신박하게, 색다르게 이것저것 도전을 많이 해서 곡 작업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지.... 아니요 아직도 아즈즈는? 왜 여러분 아즈즈는? 어떻게 아즈즈가? 아즈즈는? 아즈즈 resistor가 쎄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즈즈가 흥미디엣 아즈즈가 지지율 아즈즈가? 아즈즈는 아즈즈가? 당연히 아름다운 공연 당연히 조심히 근데 예 음 진짜 큰 motivator whatever even when I work out even when I just do anything even back when I was playing sports 예 gave me a lot of pump, gave me a lot of motivation to do stuff 예 mad respect connect 찬아 빨리 밥 시켜 맞아요 뭐 시키지? 뭐 먹지? 뭐 먹을까?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이따 찾아볼게요 좀 더 여러분이 같이 있고 싶어요 저는 파트 왜 이렇게 없어 저는 파트 없는 게 좋아요 미안해요 저는 진짜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It's okay 예 찬아 예 찬아 이 배에 대한 파트 I mean I don't I've told you before but I don't like having too many 파트 네 그 노래 그거죠 캐리비안 해적 파리스 캐리비안 예 그랬던 거 같아 뭔가 끝내야 되는데 끝내기 싫네 저는 이제 얼른 해야 할 거 하러 가야 합니다 밥을 먹자잖아 밥 먹으면 잠 깰 수 있어 응 잠 깰 수 있고 안 힘들어 할 수 있어 응 할 거 다 해야지 그치? 할 거 다 하고 쉬어야 돼 맞아요 할 거 다 하고 쉬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맞아 여러분들도 이제 얼른 자요 이제 시간 늦었다 맞습니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마워 아니야 여러분들 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잘 못할게 잔인 이거 읽으면 잘 안 될 거 같아 오, 굿나잇 그래 밥은 먹자 알겠습니다 이제 맛있는 거 시킬게요 오케이, 그러면 저는 이제 진짜 가볼게요 가기 전에 비 가기... 돌아버리겠지 이게 되게 중독성 있다 잠깐만 이... 여... 여우... 호우 있는데 호에이스트 커르사이 어렵다 아무튼 저는 이제 가볼게요 여러분들도 이번 주 너무 고생했고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했고 내일 월요일인데 또 100% 이제 출근해야 하는 스테이도 있을 거고 학교 가야 하는 스테이도 있을 거니까 에이도 화이팅! 상희는 항상 응원하고 있어요 진짜로 시험 공부든 아니면 그냥 일 자체라든 박현승 씨 좀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그쵸? 충분히 이해해요 학교 다닐 때에도 그랬어 뭔 말인지 무슨 마음인지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그런 지겨운 뭔가 좀 답답한 그런 공간 시간 속에서 그런 소확행하는 게 좋아요 되게 뜬금없는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런 말 하는지 왜 갑자기 왜 이런 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심할 때 아니면 뭔가 너무 지루할 때 우리 쉐이키드 생각하면 좀 더 행복해지지 않을까 좀 더 하루가 재밌어지지 않을까 아니면 그거 봐요 우리 그 뭐냐 그 줌 라이브 했던 거 그거 챙겨봐도 되고 어쨌든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여러분 자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안녕 안녕! 안녕, I'll see you guys next time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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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안 된다 안녕!